1. 1. 1. 1. 1. 1. 1. 약살. 되게 오래빠이다. 1. 1. 1. 1. 5. 5. 5. 6. 6 5. 5. 아이씨 진짜 과학이다 동전 미쳐버린 조합 미쳐버린 조합 미쳐버린 조합 아 정말 그래도 저건 별로 나쁘지 않네 아 잤는데 아하 카운터 아 아 아주 왜 다 안주지 고민될땐 희기도 높은걸 먹으면 고민이 덜 된다 아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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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 제물포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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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물포 사신이니까 포식이 낫겠지? 룬피다 아이스크림이면은 에너지유물이 좀 더 땡기긴 한데 척추 반사로 집는 룬피라미드 어어 아이언클레데리 세마라 룬피 후회 미쳤다 actual 나는 강한 타격을 가졌지 힘 쎄고 강한 타격 저게 제대로 만든 몬스터가 맞냐? 메가 크리사 슬덕스 투푸만 들어갈 때가 아니다 저거 좀 꽂혀봐라 선톤에 안 쓰는 게 더 이득이었는데 저거 좀 더 이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기사님. 추워. 연막탄. 연막탄. 아. 연막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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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제물 이 자식아 와 피 차는 거 아니 제물인 줄 알았는데 아이참 자 알고 가져봐네 단계 돌파를 좀 더 올렸어야 했는데 제물 주셈 이런 커피 매우 좋지 어차피 사신으로 채울 거라 아이참 가서 타격 좀 쉬고 해 주인공 여인공 랩 강아지 전장 아니 한계돌파 충격파 기사여생 아 뭐해 엄념념 홈타 말고 불조약 주세요 보통이다 보통파열 어 규준씨 아아아아 내 정강이 정강이 한 대만 담배 피까 1타지 2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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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보통 먹었으면 게임 좀 편하게 했을 것 같은데 2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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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때려서 사신 먹을게 없네 적당히 때렸어요 에너지가 아니라 드로가 없는건데 그렇다고해서 사혈이 필요없을까 앞에 피면 안 모자라겠어요 뭐 앞에 피면 앞에 피면 안 모자라겠어요 뭐 도착 Amen 1타지 1타지 5타지 Werep가 안되는게 불만인걸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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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징 끝나, 나더러. 아니? 기사 회생 있어. 필요 없어. 회식의 어둠의 봉이다. 필요한건 모두 얻었다 필요없는건 날팽이뿐 단계 돌파가 없냈나 단돌 괜히 버렸나 드로감 속어는 미친 달팽이 방화좀 해라 아싸 이거거든 두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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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보 까비 알랍 어 때려봐 2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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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돼 헉 때려보라길래 때려드렸습니다 개아프네 진짜 개아프네라고 할 뻔 썩 잘 먹고 갑니다 우리 제물모험 괜찮아 낚인 체력은 채우면 그만이야 개아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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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아프레나 떡 떡 얼마나 빠진거야? 똔돈 배부르네요 배부르겠지 그렇게 먹어 됐는데 그래서 계산된 도박은 외사일카드임 오박 좋아다봄